지난 2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별 징후도 없었고 잠수 타기 전 본인의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 후 잠수 이별을 당했다며 본인이 만났던 사람은 배우 엘씨라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글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자 삭제했는데요. 해당 글이 퍼지며 특정 배우가 거론되기까지 했는데요. 삭제하기 전 글쓴이는 댓글을 달며 그 사람이 맞다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네티즌은 배우 엘씨는 xxx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어 반박 관련 사진과 내용을 착성했는데요. 해당 배우는 분명 카톡 안하고 문자만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배우 엘씨는 카톡을 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방송에 나왔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해당 배우 엘씨는 문자할 때도 이모티콘을 보낼 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 PD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 대신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배우 엘씨는 의혹에 대응하지 않는 편이며 옛날에도 사람들이 기정사실화 시켜서 며칠간 사실인 것 마냥 욕을 했고 기사도 엄청 많이 올라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 고소해 네티즌은 물론 기자들도 벌금형이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폭로글 작성자는 배우 XXX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댓글을 쭉 봤지만 XXX 해당 배우 이름이 들어간 단어가 글쓴이 댓글이나 답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 글 작성한 분이 확인을 늦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댓글이 삭제된 것으로 나와 있어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쓴이가 소속사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남기고 글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남겼다는 증거도 없지만 만약 진짜 남겼다고 해도 그 소속사가 거론되고 있는 곳이 맞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가 연락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라고 기사를 쓴 것 때문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소속사는 이런 루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안 받고 회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배우 엘씨는 XXX가 아니라는 입장문이 왜 없냐는 말이 많은데 글쓴이가 엘씨라고만 해서 그나마 엘씨 키워드 기사만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며 입장문을 내면 오히려 XXX와 잠수이별 키워드 기사로 도배가 될 것이 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배우 XXX는 과거에도 잠수이별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걸 빌미로 엮어서 이상한 기사를 더 많이 쓰게 뻔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글거 부스러움이니까 입장문이 없는 건 현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폭로글에 대해 글이 주작인지 아닌지는 궁금하지 않다며 주작이 아니더라도 배우 엘씨는 적어도 XXX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버 이진호는 해당 폭로글에 대해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배우의 관계자들과 지인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엘씨 배우에게는 4년 동안이나 만난 애인이 없다라며 근거로 폭로글에서 해당 배우가 카카오톡을 안 한다고 했지만 지인들은 해당 인물이 개인적인 일일건 공적인 일일건 카톡을 쓴다고 증언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정 배우가 거론된 가운데 TV 데일리는 엘씨 측 소속사의 해당 사항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라고 취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엘씨 배우에 대한 잠수이별 폭로를 하고 논란만 남기고 사라진 당사자 무얼 얻고자 했나 삭제를 원했으면 둘이서 해결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이 발표됩니다. 주위에 대한 잠수있 Smoke